스턴트 티어 리딩팀 빔타이드! 여러분 눈 똑바로 뜨세요! 맨몸 고급 점프 갑니다! 주아!! 와우! 와우! 오!!! 저 와우! 스페셜 치아가 리세이 지아. 와우.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. 내가 바로 미세이 지아다. 지아의 빅타임. 어밀리버블. 미세이. 다 죽였어. 저기 올라간다고. 진짜. 내가 바로 미세이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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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한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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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잘한다. 자. 본격적으로. 물가 잡기 갑니다. 물가 잡기 대성공. 빅타임과 지아가 준비한 화려한 엔딩쇼. 여러분 다 함께 외쳐주세요. 대한민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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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ITA 씨? 우와. warp. 다양한. 그렇지. 우리입니다. 시야! 시야! 이란 말로 새로운 물가를 잡겠다는 인력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주셨는데요 아니 뭐 아까 떨어질 때 그 수준이 거의 진짜 빠른 듯한 그 정도 높이였어요 저는 정말! 우리 선생님이 진짜 살림을 사시니까 치수 물가 되버려 진짜 갑자기 2만점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좀 이따가 김장철이잖아요 맞아 맞아 미치겠어 미치겠어 근데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 배출값이니까 저희 리액션 브라더스가 생각이 난 게 있어 레츠 고 리액션 브라더스! 배출값이 금값이다! 이제 그럼 7월녀를 배출어줘! 아니 언제 그 치아 리드로 전향을 한 거예요? 아니 조금 배우기에는 너무너무 잘하지 않아요? 스타킹에서 유희 씨가 한 번 치아 리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랑 비교만 안 될 정도로 치아 씨는 그걸 왜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? 처음에는 어디 봐야 되는지 잘 몰라서 밑에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너무 높이게 뛰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방법 찾아서 앞에만 보면 안 무서워요 키보드를 믿으니까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? 하나 한 번만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치겠네 우리 양국을 알고 있다분들은 발방민이자 기능인 것 같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?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9년 세계 치아 리딩 대회에서 그룹 스턴트 부문 세계 4위 빅 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원 투 다운 업 쓰셨죠? 한 손씩 놓으시면 됩니다 오우 오우 자 내려올 때는 한 손씩 베이스에 손을 잡으시고 오우 예 한 발씩 내려오시면 안전하게 저희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다리 돼요? 다리 돼요? 자 화이팅 한 번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! 화이팅! 안전하게 하셔야 돼요 시작 원 투 다운 업 개선 다운 업 오우 악수 두시 마 두시 마 두시 마 이 monastery 손 흔들어주세요 더러 CLON 혜연 run 네 아 나 무서워 믿음 믿음 이게 믿으면 되는군요 믿으면